정화기 현중 전화기 줘봐요 켜진 눈 줘봐요 이 분 누구시죠? 지난주에 나 등태장 캐릭터 개그맨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는 등태장 캐릭터 등태장 캐릭터 또 귀에선 이제 미생 파러디로 할 겁니다 혼자서 이 색깔이야. 근무 안 하실 거예요. 장그레 씨. 잘 안 되나 봐요. 장그레 씨였어요. 장그레 씨 아니에요? 진짜 심하게 알아 누웠던 장그레 같은데. 어. 먹도 되나요? 자 됐어. 결제는 해달래요. 뭐.. 응이라고 써야겠네요. 우와. 네. 아 결제 서류에 저희가 또 응이라고. 다 달래요. 네 통제로. 아 원래 다 드리는 거면. 원래 통제로 하고. 장그레 씨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그레가 저렇게 됐군요. 맛있어요? 아니 지금 뭐 왔을 거냐. 아니 같은 팀원딜.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니 같은 팀원딜. 아이고. 맞췄습니다. 들어올지요. 들어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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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대박. 나 청바구파 지금 예민해져 있어. 내가 김주현아. 좋아. 역전 역전. 좋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널 봐. 우와. 우와. 대박사고. 돼지 족보들이 또 있잖아요. 돼지 라인이 있죠. 네. 그 라인 서열 몇이 정도 됩니까? 제가 원래. 아니. 아니 드시겠는데 해주셔야죠. 아니. 공공이 약간 흔들어갔어. 너무 이거 다 먹으면 나 못 먹으라고. 아니. 당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꺼내봐. 이거 이거나봐 이거. 계란 보고 계란. 곱게 아주 머리를 감은 여자처럼. 반떡지네. 반떡지네. 한 젓가락만 남겨줘. 한 젓가락만. 됐어. 됐어. 9. 너무 맛있겠다. 7. 뭐하는 거야. 와. 진짜 개그맨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저거를 먹었던 걸 다시 뱉어버렸어. 본인의 아밀라제로 영역 표시를 한 거 벌써.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희는 진짜 안 돼요. 이거야만.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 지키려고 여기 나왔다고도 다 돼요. 크레용포마트가 안 좋습니다. 점점 황재성 씨한테 조려 나가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크레용포마트도 절대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공동하게 이긴 사람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냄새만 맡게 드세요. 냄새만. 내가 무슨 개야? 냄새 한 번만. 기다려. 너 너무 좋다. 아니. 아니. 지성인이 뭐 하는 거야. 지성인이고 나만이고. 나 지금. 나 못 먹었다고 나는.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아시죠? 저도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됩니다. 이거 봐. 이게. 하나 하려고 하나 주면 이게 권리인 줄 알아. 계속. 내가 참사가 못해요, 이러면. 안 되겠어. 이쪽으로 다 몰아 놔. 잠깐만. 기분 안 되겠어. 아. 귀여워. 더러워. 여러분. 피자 한 조각.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먹기.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지금 그럼 시작하는 거야. 1. 2. 3. 걸렸어 지금. 2이 걸렸어요. 1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지호 씨 때문에 망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좋습니다. 내가 전달해줄게. 아니. 게임 시작됐습니다. 게임 시작됐습니다. 지금 매드 월터랑 전화한 거 되나요? 전화로 방해 공개. 집 주소 다 알고 있죠? 집 주소. 지금 당장이나 튀어나갈 기세입니다. 상당히 좋아. 아주 시체 위에서 점핑 점핑. 야구해 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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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기. 아우. 또 4명이서. 아우. 우리 팀이 못해. 또 말 봐. 또 말 봐. 아우.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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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팀 매너가 없다. 아유. 이게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났어. 진짜 화나셨어요. 게임 오만에 춥니다. 가자. 가시면 안 돼. 가시면 안 돼. 아우. 조윤호 씨. 두 분이 이기시면 상품을 가져가셔서 좋고. 또 지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BJ분이 상품 가져가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나는 되게 행복해요 지금. 왜요? 윤호 형이 지금 화가 많이 났지. 맞네. 조윤호 씨. BJ 매동헌터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homwa. 여기 좀8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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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귀 pasandoической 귀 그러니하시는 Zak화22 jhid Clark-names project.